와 X 됐네 요즘 난 뭔가 싶었네 저 아파트 비싼데 아이가? 비싸다 아르누브 큰일났네 몇 명 죽었겠노? 저 뚫어지는 거 봐라 공사중인 아파트 아이지? 아니다 실 거주지? 큰일났디 왜 불났노? X 됐네 와 지금 115고 난리 났다 와 저 불 떨어지는 거 봐라 옆에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카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